오늘은 곰팡이를 추출해서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거에요 그럼 그 현미경이 먼저... 잠시만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거를 놔서 여기에 여기 아씨 이렇게 appelle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지 자 아동과 같다 아 아 아 아 뭐 이거 진짜 보면 놀랄 것 으 여기에서 군파이가 있어요 이 군파이들은 번식할 수가 있고 이 푸른 군파이는 페네실린 을 만들어요 이 페네실린은 병을 고치려고 이용됐어요 최초의 향생제로 별ę 한遍 은을 Heil 하나 예 은 네 네 네 하나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격려면 잠깐만요. 저는... 이 정도는 진짜 많은 군판인데 으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